아 이번에 제가 해볼 프로젝트 상부상조 프로젝트 서로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모습을 가리킬 때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지요 자 트위치 일주일 동안 있죠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18일부터는 24일까지 아프리카가 평균 43년 트윗 아 유튜브 아 이거 아닌데 유튜브는 제가 일주일 거를 봐봤는데 이 정도 나오더라구요 5시간 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더해서 했더니 104.5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되구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주일간 어 무료 릴경 릴경이요 릴레이 경부 어 연탑 연속타임 경부를 한번 해봐가지고요 동시 시청자가 모를까요 실험 할 겸 하하 하하 이렇게 마무리 지워야겠군요 고맙습니다 어 거에 하하 하하 하내자